안녕하세요 저는 김대원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에 할 곡은요 트랜스픽션의 라디오를 하는 곡인데요 제가요 2학년때 라디오로 이 노래를 들었던 기억이 나네요 그리고 축구 게임을 좋아하시는 피파2 그 게임을 하시는 분들이 이 곡을 정말 좋아한다고 들었어요 그럼 가시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제 나의 곁으로 다가오는 새롱 당장 할 수 없는 변화의 바람 그 날은 지금 울려라 busca lernen 세상을 뒤엎어버릎 use아라 련시호 이 세상에 이젠 그대 곁으로 늘려오는 새로 DO 그댄 눈을 감고 함께 늙여요 기적의 소리를 불려라 RAISY, RAISY, RAISY 너 레몬션 세상이 온몸을 고도가 레이리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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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뇌로 이차이 세상에 뇌로 이차이 세상에 뇌이 세상에 뇌이 세상에 소리빛로요 태양노 우려라 레이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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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상에 요소를 레이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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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세상에 썸네 레이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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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안녕히 계세요 바이 바이 슝 모서리 아 're 룩 룩